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투자 조언, 추천 종목 그리고 소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양들의 코스톨란이라는 분이구요 헝가리 출신의 투자의 대부이며 전설적인 투자자이며 13권의 책을 저수라고 전세계적으로 300만부 이상이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분 진짜 책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지만 진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리뷰를 들으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 책의 내용들을 읽히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 내가 그동안 투자를 잘못했구나 내게 투자 조언을 해주는 유튜버,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를 꼽아보자면 정보가 있을 겁니다 내가 아는 정보, 아니 어쩌면 나만 아는 정보 그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행동을 취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나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딴적인 사례가 뭐 이런 거죠? 로또 같은 경우에 내가 미리 이번 주 당첨분을 알고 있다 하면 내가 당첨되잖아요 그게 바로 정보가 가진 힘이죠 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도 미공개 정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삼성전자가 유럽의 큰 반도체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이런 걸 미리 알고 있다면 나는 선제적으로 먼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 M&A, 인수합병에 대한 기사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그걸 보고서 막 살 텐데 나는 이미 사놨으니까 그때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자에게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어디서 정보를 얻습니까?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보를 찾아 헤매지 않는다 그저 발견할 뿐 나는 정보를 찾아 헤매지 않는다 그저 발견할 뿐 어디를 가든 이 자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정보를 얻는다고 해요 내가 뭐 엄청난 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미공개 정보를 특정한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거 하나하나가 다 정보고 거기서 투자에 대한 정보나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왔냐 도둑, 이사회, 장관, 유흥가 여성들에게서 이런 사람들에게서까지도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투자에 대한 정보나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은행가와 브로커, 경제학자들에게서는 정보를 얻지 않는데요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도둑이나 이사회나 장관의 유흥가 여성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건 정보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고 근육권에 종사하시는 분들,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이런 주식 전문가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은행가, 브로커,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태도를 취해서 성공의 단맛을 보았다 은행가나 경제학자들 하는 얘기에 반대로 해가지고 달콤한 수익을 봤다는 얘기죠 실제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사례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얻냐 일단 어느 도시를 갑니다? 새로운 도시를 갈 수 있겠죠? 다른 나라의 도시로 갈 수도 있고요 그때 제1의 정보통은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사들에게 소득은 얼마인지 정치적인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해요 그럼 물어보고 이 나라 사람들은, 이 나라 국민들은, 이 도시의 시민들은 이런 것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얼마를 벌고 있구나, 물가는 어떻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 정보, 투자 조언,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합니다 또 매일매일 일어난 소식은 신문을 통해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문 읽고 계신가요? 경제 신문을 매일매일 읽으시면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잡힙니다 그 기사 하나하나의 뜻을 잘 몰라도 처음에 어려운 단어가 많으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뜻들을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서 매일매일 읽다 보면 중요한 개념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경제에 대한 지식과 실력이 쌓이면서 나는 조금 더 경제 신문 읽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난 소식은 이렇게 신문을 통해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가장 흥미가 없는 거 내가 가장 관심도 없고 흥미가 없는 것은 정말 재미있게도 시세 변동과 관련된 보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많이 검색해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 전망 삼성전자 오를까요 내릴까요? 삼성전자 10만원 갈까요 안 갈까요? 삼성전자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어디까지 오를까요? 이런 것들 관심 많으시죠? 앙드레 코스토라니는 그런데 이런 시세 변동과 관련된 보도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치는 이런 정보들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 뉴스라는 것은 투자자의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뭐 정보니까 당연히 도구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뉴스가 중요한지 아닌지는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뉴스 같은 1면, 2면, 3면, 4면에 나온 기사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사들이 똑같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거는 되게 쓸데없는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게 되게 가치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안목,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에 웃고 나쁜 소식에 울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을 냈다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팔았다 이런 소식에 웃고 또 반대로 애플보다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떨어진다 반도체 생산력이 TSMC에 비해 떨어진다 이런 나쁜 소식에 울잖아요 이런 것들을 페타 꼼불리 페타 꼼불리라고 부른다고 해요 페타 꼼불리는 이 책에 따르면 기정사실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증권 시장의 논리하고 일상생활 논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일상생활과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뉴스에 나오면 좋아하고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증권 시장의 논리는 이것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증권 거래소에서는 미래에 일어난 일을 미리 반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그것이 이미 확고한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1등을 했다 애플을 제출하고 1등을 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그럼 우리는 저 같은 일반 투자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와 삼성전자가 이제 유럽 시장도 재패했네 앞으로 더 잘 나가겠구나 하고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죠 그런데 앙드레코스탄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일상의 논리인 거죠 그럼 대체 무엇이냐 그 삼성전자가 유럽 시장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이미 확고한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건 과거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실이라는 건 뭐죠 이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정점일 가수는 높고 그때부터 떨어진다는 거죠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 시장의 논리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을 보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논리에 너무 젖어있기 때문에 사는 건데 증권 시장에서 이미 그렇게 뉴스가 되면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확고한 사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든 텔레비전을 보든 신문을 보든 책을 보든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을 추천을 합니다 여기서 앙드레코스트라니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나의 경우 어느 레스토랑을 가든 웨이터가 추천한 메뉴는 절대 주문하지 않는다 왜 주문하지 않느냐 그들이 추천한 메뉴라는 것은 결국 레스토랑이 빨리 팔아치우려고 하는 그런 메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레스토랑 입장에서 볼게요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내가 투운바 파스타가 많이 나갈 거를 생각해서 재료를 엄청나게 많이 사놨어요 생각보다 안 팔리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유통기한이 지나니까 실질을 다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손님들 와가지고 식당에서는 뭐가 가장 맛있나요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그럴 때 당연히 웨이터 입장에서는 지금 실질을 쌓여서 그 폐기 처분해야 되는 즉 그 가게에 손실이 되는 그런 실질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투운바 파스타를 이제 추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천 메뉴를 하기 때문에 이 안드레 코스타리는 웨이터에게 추천 메뉴를 묻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증권사들이 추천하는 종목이나 투자 조언 90%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조언이라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주식 종목을 우리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기관들이 삼성자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팔아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그런데 그냥 팔면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자신들이 팔면서 그 삼성자의 주가가 계속 꼬꾸라질 거 아니에요 계속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자에 대한 호재를 슬쩍 흘리는 거죠 그럼 그것을 본 개미 투자자들은 야 삼성자 앞으로 좋아지나 보다 하고서 삼성자를 막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럼 그때 충분히 그 많은 물량을 받아줄 매수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관들은 증권사들은 그때 이제 주식들을 처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레스토랑, 웨이터, 추천 메뉴 그것과 일맥 상통하다는 겁니다 증권사들, 주식 전문가들 추천한 메뉴라는 게 결국 레스토랑의 추천한 메뉴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추천은 추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앙드레코스트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앙드레코스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끝에 특별한 조언이 있다면 반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별한 조언이 있다면 반대로 하는 것이 좋다 누군가가 주식 전문가나 사람 나와서 삼성자 사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는 게 아니고 슬슬 팔아야 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아마 투자 조언 추천 종목 그리고 주식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좀 해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목적으로 뭔가 전문가들이나 사람들을 맹신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내가 판단한 데 있어서 하나의 그냥 근거로서 하나의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으로서 받아들여야지 그들이 시키는 데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라는 게 앙드레코스트라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재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